자 자, 여기 보세요! 자자자! 자! 낚지! 자 이게 도대체 몇 마리예요? 자, 낚지 보세요! 낚지! 자 낚지 500원 한 마리 500원씩! 한 고등ет getan! 한 고등살 Pin 구독! 좋아요!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3일이구요! 자 영웅 도왔습니다! 짜아아악 보세요! 기영스님, 오늘 이쪽에서 소라 몇 개하고 낙지, 오늘 초진영 물때니까 딱 3마리만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브릿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잡았습니다. 조이 껍데기 나야지 인마. 드디어 6월 3일날 한 마리 했습니다. 드디어 한 마리 했어요. 역시 살아있네. 좋다. 싸이 좋아요. 그럼 또 계속해서 잡아보겠습니다. 한 손으로 하는 거라 좀 부자연스러워도 이해 좀 해주세요. 벌르고 도망갔어. 이야, 이것도 오래 걸리게 생겼네. 자, 이거 어떻게든지 잡겠습니다. 여기 한 한 마리.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처를 다 아파야 돼요. 자, 오늘 두 마리째. 이야, 사이즈 보세요. 와, 좋다. 좋아. 이야, 자, 두 마리째입니다. 오늘 두 마리째. 어우, 사이즈 진짜 죽입니다. 죽여. 이야, 역시 살아있네. 두 마리. 자, 한 마리 또 잡았습니다. 사이즈 쇼츠. 이야, 아, 오늘 세 마리째. 어우, 사이즈 좋아요. 이야, 엄마. 자, 시가. 아, 그래도 오늘 제가 목표 세 마리였었는데 딱 세 마리 잡았네요. 아, 세 마리 목표 달성. 세 마리 목표 달성했어요. 자, 오늘 네 마리째입니다. 네 마리째. 카메라 켜기도 전에도 미리 잡았어요. 나중에 조가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요거 보이시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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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야, 기가 막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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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야, 이리 나와라, 인마. 이야, 이런 식으로 머리통만. 어우, 오늘 다섯 마리째. 이야, 머리통만 나와있네, 머리통만. 이야, 너 머리통만 뭐가 잘생겼다고. 자, 오늘 다섯 마리, 다섯 마리째. 머리통만 나와있네요. 자, 요거 구멍 있죠? 요거 구멍에 살랑이 하나 들어갔는데, 한번 잡아볼게요. 자, 오늘 여섯 마리째. 어휴, 여섯 마리째입니다. 이야, 사이즈 보세요. 아, 죽입니다, 죽여. 오늘 여섯 마리째. 이야, 진짜 사이즈 좋죠? 자, 역시 바다 생활. 자, 오늘 기분 좋습니다. 자, 여기. 그, 불우처럼 푸르스름하죠? 여기 한번 파보겠습니다. 자, 구멍이 여러 개니까 이거 다 쑤셔봐야 돼요. 아휘, 잠시 안아오세요. 아휴, 잠시 안아오세요. 아니, 도대체 오후에 아름다웠어요. 이거 일곱 마리째 자 일곱 마리째입니다 결국은 제가 여기서 끝까지 파가지고 잡아냈어요 어휴 힘들어 일곱 마리야 구독 좋아요 자 여기 한 마리 부릇보고 지금 팠는데 구멍이 8마리째 어휴 힘들어 8마리째 엄청납니다 오늘도 아 대박입니다 대박 손목이 지금 너무 아파요 8마리 8마리째 자 요 구멍 같은 거 요런 구멍은 일단 쑤셔봐야 돼요 자 구멍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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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단무지가 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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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알 3일날 조각 우와 2마리 3마리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9마리 장갑 ft 4마리 5마리 6마리 9마리 9마리 7마리 7마리 이거 다 안에서 잡으신거에요 낙지 좀 한군데다 모아나 봐요 자 낙지요 네 한군데를 좀 모아주세요 차렷! 붙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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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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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보세요 자! 자! 야 이게 도대체 몇 마리에요? 자! 낙지 보세요 낙지 자! 낙지 500원 한 마리 500원씩 하하하하 할부들 내다 할부들 내다 하하하하 자! 자! 한 마리씩 빨리 챙겨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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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세 마리 맞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자! 한 마리 아빤다 오늘 안 가져갈라 그랬는데 아이 가져가 아! 다 같이 잡으면 얼마나 좋아 아! 아니! 없어 너무 자! 나도 괜히 뻘집나다 왔어 자! 공동에서 왔으니까 이거 다리 둘이서 놀아요 하하하하 놀아야 되나 이거 물어볼꺼야? 아니! 영동포도 영동포도 멀어 누가 영동포도 누가 영동포도 아이! 기양쓰가 영동포지 자기 영동포 하나 아니! 그럼 둘만 주면 영이 또 삐지지 아니! 같이 먹으라 그러는 거잖아 아이! 그냥 줘 여기도 네! 다가리 시작하지 네! 누마리씨 이거 나중에 너 다 할부예요? 네! 하하하하 할부예요 맞나? 그럼 여기 네 마리 있는 거 맞아? 어! 네 마리 있는 거 맞아 어? 동행들? 팔찌였어요 우선 떨어졌나? 응? 세 마리 있는? 맞지? 두 마리 줬으니까 아! 그치!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 아홉 마리 하하하하 아씨 안 놓쳤으면 구독! 좋아요! 오늘 6월 3일 날 여웅도 와가지고 위치는 얘기 할 수가 없고요 여웅도입니다 여웅도에 와서 우리 팬분들과 와가지고 어! 낙지 제가 이제 혼자서 카메라 또 설치하다 모아다 해갖고 네 마리 놓치고 지금 오늘 잡은 거는 아홉 마리 잡았습니다 아! 낙지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낙지 같이 잡고 싶으면 살짝 기뜸만 하세요 저한테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카트! 아 나 소라 카트! 내 소라 사랑 안하네 어! 가짜 아니야 아니야 가짜 아니야 자자자자 우리 저기 뭐야 댄스님 네 우와 영종도 소라만 해요 네 우와 완전 할부의 소라 아유 근데 그 불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하하하하하하 네 자 얼굴에다가 오! 얼굴이 가려요 오! 짱! 얼굴이 얇아요 작고 매여 아니에요 응 얼굴이 또 쬐끄만데 소라는 커요 아 최고입니다 오늘 창원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참여해줘서 감사합니다 짱찐니님은 미리 가셨어요 새벽 출근이라 갔습니다 자 여기 봐주세요 우리 KY 댄스님 팀 소라를 이렇게나 많이 잡았습니다 우와 여기 이거 보세요 소라가 무슨 주먹 다 안 지어요 이게 완전 할배 소라입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